치킨 교환권 바로 드립니다. 일단 6847님. 지문이 어려워. 귀엽고 혓짧은 소리로 이렇게 해주세요. 꼰댕! 꼰대는 조금 그러니까 꼰댕! 귀엽네요. 이응만 붙였는데 귀엽네요. 6847님 드립니다. 이해정씨. 긍정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.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 마땅쇄. 되게 뭐 좀 긍정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? 마땅쇄. 이해정씨. 치킨 교환권 드립니다. 6950님. 김희애씨 버전으로 보내주셨네요. 특급 어른이야. 8453님. 라떼 전문가. 쇼바. 조금 약해요. 최원섭씨. 삐삐부터 스마트폰까지 다 사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더. 아쉬워요. 조금 입에 착착 붙는다는 느낌은 조금 안 드는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어떤 분이 꼰방대라고 보내셨던데. 꼰방대 너무 귀여워요. 꼰방대 드립니다. 김환순씨. 필요한 걸 알려준다는 의미로 알림이 보내셨고. 네. 이동권씨. 꼬르뎅.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또 꼰댕. 꼰댕.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꼰대 대신에 꼰댕 하셨는데 꼰댕 드립니다. 김춘희씨. 꼰대 긍정적 버전. 건대. 왜 갑자기. 사학재단 이름을 김춘희씨. 건대. 드립니다. 김상우씨. 긍꼰. 긍정꼰대. 긍꼰. 긍정꼰대. 긍꼰. 김상우씨. 드립니다. 역시 또 좀 고급스럽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. 6111님. 꼰대 크리스토 백작. 일단은 뒤에 크리스토 백작이 붙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긴 하네요. 꼰대 크리스토 백작. 조금 길다 근데. 7315님. 꼰대 순대 근대먼 댕. 추은주씨. 그냥 지어주신 것 같아요. 편하게. 진진자라 꼬러꼬러 꼰나. 귀엽고 긍정적이긴 하네요. 추은주씨. 드립니다. 이거 좋은데 이거. 5548님. VAR 예의 판독자. 근데 이분은 어떤 약간 우리 MZ세대가 약간 개념 없는 행동을 했을 때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보일 거예요. 이렇게 하면서 와야 돼요. 이렇게 네모를 손가락으로 검지로 그리면서 들어와서 VAR 예의 판독자라고. 5548님 드립니다.